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취미로 방송하는 남자 김재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원펀맨 아 히어로 노바디 노스 아무도 모르는 영웅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원펀맨은 워낙 유명하시죠? 그래서 대충 원펀맨을 모르시는 분들도 원펀맨을 안본 사람들도 이 원펀맨이 대충 뭔지는 아실거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주인공인걸 알고 계시죠? 오늘 그게 게임으로 나왔다고 해서 한번 제가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팀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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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할거야 히어로 오브 레게렌 레게렌 아 뭐야 이름 길어서 안되네 김치 이렇게 할까? 김치맨 김치맨으로 모든걸 다 없애준다 어우 이런것도 할 수 있구나 아 일단 무조건 빡빡이 국눌리지 빡빡이 일단 개세게 생겨야 돼 아니야 개세게 생긴 애들 특징 중간에 재난척하다가 죽음 아무 표정이 없어야 돼 어 좋아요 머리형은 빡빡이 내 설정은 머리에서 모든게 나온다 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흠을 낼 수 있는 내 손이랑 발이랑 머리는 큰데 키는 작아 슬리퍼 국룰 그리고 악세사리 요즘 코로나가 좋았어 요즘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어깨에도 마스크 써주고 팔꿈치에도 마스크 써주고 요즘 위험하니까 손목에도 써주고 어깨에도 써주고 어 좋았어 수개월전 참 아아! 아아! 어이 어이! 어이 어이! 벌써 만족해버리냐! 에발 심이 되는 건 장난건도 못 되는구만! 이야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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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눈빛 좋네! 신세히 글자고 대슈바! 권하게 해주지! 어? 아니 이 사람은! 아 이 정도 됐을까? 어! 와! 와! 원펀배 안 쉬는구나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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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캬아악! 역시 우리의 원펀맨! 아 같은 세계관이네! 원펀맨은 플레이하는게 아니구나! 아 저사람 누구지? 아! 다이져브가! 뭐야 저 표정! 저사람 히어로가 맞고! 뭐야 저 표정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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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! 현지 히어로협회 본부! 이봐 듣고있냐! 오오오오! 개색이 생겼어 내 캐릭터! 아이 머쓱 머쓱! 나니! 못들었냐! 히어로가 되기 괘씸의 시대를 떠올리고 있었다고? 아 뭐 히어로 인정시엔 막혁하게 해서 기쁜건 알겠다만 그래도 선배 고마운 친구정료 잘새끼들어랑 그럼 안들어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동료이기도 하다고 오케이 알았다 어 일단은 주민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? 아 알았어 헤헤! 내 이름은 히어로 취미로 히어로하는 남자 그래서 나는 오늘 팔굽혀기 하루에 100개 어 치킨먹기 하루에 100개 족발 먹기 100개 피자 먹기 100개를 실시하고 있다 히어로의 힐은 힘들고도 고난하다 어디보자 근데 이따 앞에 있던 애한테 말을 걸어대긴 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신이 히어로냐 두리번거리는게 아직 이 거리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네 알아야 할게 많으니까 택배 물어볼건 없어 알았어 뭐야 아까 그 말했던 빨간색 있죠? 저기으로 가봅시다 미션 미션을 하면은 이제 공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뜻이겠죠 메인스톨 미션 적을 전멸시킨다 내가 굳이 나서도 될까? 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히어로가 하는거를 찬양하고 싶은데 아니? 훌륭형 개인 로봇? 오케이 한번 싸워볼까? 레디 더블 AS를 이동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L을 누르면서 하면은 이거 맞아? 유 누르면은 공격 아이가 강한 공격 콤보드 중 아이를 누르면 파생공격 유유아이 아이유님 사랑합니다 어 이게 이렇게 유 유 아아아아이 오케이 이거 이런식으로 아이를 기계 눌러서 모을수도 있다고? 오케이 얘를 한번 이겨보래 얇 얇 얇 얇 아야야야야야야 또호잇 아 이런식으로 오오오 오오오오 근데 아직까지 키가 헷갈리긴 해 뭐야 야 훌륭형 보쩍고 멋있는 척 하지마 넌 더 멋있는 놈이 될거니까 어 협회에서 열러갔다 내 활약을 기대한다고? 어 알았어 딱 한 번 돌아다녀 볼까? 콧 콧 콧 콧 콧 콧 어 아시는구나 하이하이 니마 전우르 타츠마키님 하이요 닌S랭크임 넌 누구야 나 김치맨이야 넌 누구야 나 김치맨이야 넌 누구야 난 김치맨 말이 안통하네 좀 돌아다녀볼까 누구누구 있는지 어 뭐야 이거는 줍는다 어 이거 줍는것도 있네 골드 4골드 야 현실적인거 보소 뭐 나도 깰래 안녕하세요 헤헷 제 이름은요 김치맨이고요 김치를 사랑하죠 라면 먹을때 김치 죄송합니다 일단 캐스트께러 가자 아 와주셨군요 그거 노인좀 빨리 구출해주세요 음 알았다 내가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겠다 어 잠깐 이 아저씨 개쎄잖아 내가 안구약해도 되잖아 이 아저씨 S랭크인데 우리말이지 애들이든 노인이든 약자상대로는 최강이거든 환약이만 되지마 이 자식 히어로냐구 오오 혀화가 등장했나 이 늙은이를 구해주려고 그래 먼저 시급에 고소 불안한 놈이겠지 어른 처치해버리자 여씨 애들아 이놈아 해치우가 마스크를 사이탈 털어 가자 마스크를 절대 뺏길 수 없어 이 시국에 마스크 뺏기는 건 말이 안되니 니가 사나이냐고 나 사나이 맞다 김치마워 야야야야야야야 니야호우 니야호우 와 나 잘한다 마지막이다 이 자식아 됐지 따 따 오케이 예 고이 시까리스로 셔 셔 셔 셔 어? 점퍼다며 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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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할아버지 도와줘요 어허 내 차례인가 어허 젊은이 간질없네 뭐야 죽었어 어머 아 설마 이 녀석 실버팬 엘스캡 히어로라고 야매로 frank 정일 관가 행동량 훌렁하구만 아주 기특해요 헌화힘호 기수도 아직 벌었다 그러거로 설마 나의 제자로 관심있지 아 인맥사회 아 할아버지 저좀 알려주세요 인맥사회에요 저는 어디 가볍게 연습을 시켜줬지? 걱정할 필요 없네! 체험 고수거든 아따 할아버지 싸 봐 싸 봐 감사합니다 싸 봐 싸 봐 아잇 예 어 어디를 착각해 할아버지 잠시만요 저는 싸우자 간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미안해요 아어떠 이제다 할아버지 박실화하지 마 아아아아 미안해 아파 아파 아야야야야야야 아 죽었다 자녀말해 주지만 할아버지 할아버지 너무 립섬스가 미쳤나 이 할아버지가 오 재밌는데 생각보다 이거 원팜에 아는 사람들은 대기 재밌다 끌려가 너희는 굳투루서 감사하다고? 야 이 쓰레기 자식아 너 알고 그랬지? 이 쓰레기 자식아 어디 가서 도망갔네 이 저 자식 이제 뭐해야되지? 스토리가 있어 재밌네 어 뭐야 하트 뭐야 에헤 할아버지 에헤헤 알고보니까 할아버지 연희씨 물리씨 좀 더 돌아다녀볼까? 야 자꾸 점프가 안돼? 야 히어로가 역을 못넘어? 어 넘을 수 있네 이런 방법으로 어 자 이사람한테 바로 걸어봅시다 어... 어 당신은 무명라이더? 와 진짜... 커스텀 개못했다 예스, I can do it 오 됐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? 뭐지? 뭐야 살려줘 자세가 왜 이래 너네 살려달라는 거야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난 근육은 질색이다 저는 근육이 아예 없어요? 근육도 싫어하고요? 근육을 싫어하는 여자는 더 싫다 이깐 지방에 근육질을 해줄게 알고싶냐? 그렇다면 가르쳐주지 몸을 단련하면 인기가 많아진다 아 거기도 잘렸구만 역시 근육맨들 근육에 비치합니다 오 뭐야 뭔가 큰일 났다 잠시만 macht 이거 보니 nuevas Yoel 뭐 empty 뭐ade 여긴 어디지?? 어허허헠 이 사람은 average 와 세균맨 아 백신맨이구나 죄송합니다 백신맨 아시는구나 넘쳐 엄청 셀것 같은데 와 데미지 안들어가 이거 안돼 이거 버티는거야 도와줘요 히어로 도와줘요 히어로 아 슛 슛 어 뭐야 됐다 너무 강하당 어니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 와아아 으하하하하핰 보고싶었습니다 센스 푸허하핳 와아아아아 에의오에의오에의오 헤브 Hogwarts Connor 목소리 Where 에엵 레 smartest 에eld 에이 어쩔 수 없지만 너한테 펀치를 날려야 겠어 뭐야 와 개쎄다 뭐야 아니? 저 사람은 고인물? 또 원펀치로 끝나버렸어 돌아버리겠네 스고이 에 어? 어 그렇네 어 그럼 나도 집에 간다 조심해서 가라 와 너무 멋있다 원펀맨 야 나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 게임을 했다 이거예요 어? 와 프리메트 있다 누군가의 대전 이거 있네 아 이거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조건 없으면 사이타마 사용 가능이고 불가능은 사이앤 룰이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이타마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 인정이지 사이타마 불가능 이걸로 해야 돼 난 사이타마가 없으니까 대전 상대로 검색중입니다 언제나 올려나 화장실 갔다오면 잡혀있겠지 어 벌써 잡혔네 오케이 에이 누구야 은속의 소닉 응속의 소닉 엄청 잘할거 같은데 잠시만 어 잠깐만요 아직 시작도 안됐습니다 아예 삼촌 아 삼촌 국물물라 삼촌 야 기다려라 너 어디살아 임마 곧 있으면 우리 한국인이 이 게임 지배하러 온다 이 영상을 보고있는 한국인들 분발해주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즐거웠고요 지금까지 김지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스팀에서도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펀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언제나 재밌는 게임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